와 국물 완전 맛있다 처음으로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발 와 사람이 진짜 많이 온다 중산로 가는 길 와 이거 무효금 안되네 내일 내려와서 맛있는 거 먹자 응 납불해줄게 잘 나오는데 안 나오는 걸로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느냔 말이다 궁예 궁예 예 그렇습니다 궁예가 이제 여기서 최후를 맞이했죠 궁예가 최후를 맞이한 산 명성산에 지금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책바이 코스랑 억제바스로 나누는 길이 있습니다 책바이로 가면 급한 길 여기가 억제바스로 이쁜 경치를 보면서 걸어갈 예정입니다 고수 1분이 오늘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항상 앞자리를 유지해 주시는데 이렇게 뒤에서 따라가면 좋은 점이 있나요 자연 좀 보다가 힘드면 저 발만 볼 수 있잖아요 아 그렇다면 오늘은 앞에 있는 게 좋겠네요 오늘은 발을 안 봐도 될 거 같은데 벌써 1.4km 올라왔네 뭐 한 것도 없는 거 같은데 쉽다 아주 이지해 이지해 이지 썹 이지 이지 썹 이지 와 짱이다 이지 썹 이请 이지 incident 여행 여행 와우 beautiful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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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새밭 1.3 다가간다 잘삼아 억새보이네 미쳤다 더웠다 자 가자 정상을 향하여 정상을 향하여 고수 1번이요 죄송한데 지금 사람들이 텐트 안 치고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? 지금 등산객이 많아서 지금 맨하우타임이라고 5시쯤 되면 등산객이 안올 때 탁 텐트 취하네 그런 또 맨하우타임 결론은 오후 5시까지는 피칭을 못하고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. 의자만 펼쳐놓고 그렇지. 아니면 자리를 뭐하십니까? 아 이게 그 매너인 줄 알고 여기 다리 한번 올려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닙니까? 아하 이런 매너를 봤나 이거 아니에요? 그러면 안 되지 뭐 쓰레기 금지 쓰레기 금지 이런 식으로 사람 쓰레기를 만들어버리네 그냥 이대로 먹어야지 사짐? 음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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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12,000원 족발 12,000원 흠 흠 문어 숙회 12,000원 흠 그래서 총 얼마죠? 36,000원인가? 24,000원 흠 24,000원 24,000원이죠? 굿굿 소저가 캠핑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내 위랑 안 맞다 내 위랑 안 맞다 내 위랑 저 같은 스타일은 이제 흠 흠 과자 하나만 들고 와도 잘 먹을 수 있는 왜 이렇게 거지같이 나왔노? 네 값하고 있네 흠 흠 흠 12,000원인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? 나쁜데 나쁜데? 내 생각도 나쁘다 나도 나쁘 아 근데 혼자 백패킹 가는 사람한테는 좀 좋을 것 같다 아 맞아맞아 아 이 정도야 하네 족발 먹고 싶은데 내한테 우리 내일이 있다 해요 내일 우리 포천 갈비 못 들었어요 이동 내일은 포천 이동 갈비 여기 돈 많은 형님이 사주셔가지고 갑자기 흠 포어 한복 먹이네 아 포어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? 아 그래 포어는 그런거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일단 생각해보죠 일단 어 족발이 된장이 이 집이 된장을 자라더라고 된장에다 꽂혀 싹 오려고 먹으니까 와 이 집이 조용히 잘 묵네 음 음 된장 맛있다 음 쌀쌀하네 응 이제 진짜 가을이다 그러니까 와 오늘 빨리 뜨거워서 자야겠다 개 떠는거야 우리 와 다행이다 진짜 나는 다행이다 왜? 슈홍이가 이거 줘서 돗자리 안 깔고 잤다 하하하하 와 그거 아니었으면 지금 또 돗자리 깔고 여행 왔겠지 그 진드기랑 모기랑 내 발하고 응 양발하고 등에 다 물었두대 어 그러고 내 병원 갔다 아 진짜? 다음날 바로 병원 갔어 진짜 삼백방 거짓말고 백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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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그때 같이 간 놈들이 애들도 거의 한 백방 물렸는데 내가 제일 심하게 물렸어 노란색이라서 노란색이라서 그러고 빡쳐가지고 진짜 한번 쓰고 바로 팔았다 이거 응 코 있자 맥주는 다 먹고 들어가지 맥주는 다 먹고 들어가지 테이블 안에 넣을거지 자 이제 문어 한번 쫓아보자 아 좋지 좋지 응 너무 추워가지고 안으로 도망왔습니다 하하하하 추위를 좀 많이 타는데 아 밖에서 못 버티겠네 딱 좋은데? 따뜻한데? 야 크으 오늘 완전 따셔 우리 진짜 추위 너무 약한 문어 아 근데 니 아까 밥 대봐 나는 반잔짜리다 이거 바꾸자 한잔씩 나눴는데 어? 바꾸자 나 한잔 더 먹었다 응? 내가 한잔 더 먹었다 그거 바꾸자 왜? 어? 왜? 니가 많다 이거 그래 바꾸든지 잠시만 바꾸라 자 우리 애벌레들 잘자 애벌레들 잘자 애벌레들 잘자 아 아 바꾸라 바꾸라 가 야 여기 안 걸었으면 후회할 뻔했다 와 이거 짱이다 와 너무 이쁘다 와 진짜 슬긴다 조용히 먹으면 좋겠죠? 좀더 요즘이 오랫동안이 좋더라구요 조용히 먹으면 좋더라구요 시원한 고기 보기 싫어 진원님 잘 먹겠습니다 갑자기? 이 새끼지 삼졸을 하며 이기네 아 여기네 산정호수 산정호수 알아보기 싫습니다 담요 왜 서자면 배루의 등감 색이 훌륭 Stockton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